자 지금부터 HLB 종목에 대한 종목 분석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HLB 주주분들 반갑습니다. 현재 HLB가 전체적으로 고점 찍은 이후에 조정 나왔다가 8만 4천원 부근에서 뒤지받고 다시 한번 반등하는 추세죠. 그거 관련해서 좋은 소식 터졌습니다. 현재 리보세나닉 관련해서 중국에서 바로 난소암 치료제 관련해서 추가 허가를 획득했다는 소식이죠. 결국 미국에 이어서 미국 FDA 허가의 임박과 더불어서 중국에서도 바로 난소암 치료제에 대한 추가 허가를 획득했다는 부분은요. 결국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의 패권 경쟁에 의거한 서로 간의 서로 아이오이 판권 그리고 등록에 관한 보이지 않는 수싸움의 강력한 수혜를 받고 있다. 이렇게 저는 다르게 좀 해석을 합니다. 왜냐하면 가장 먼저 재료와 그 다음에 광물전쟁이 일어났던 게 히토르거든요. 이게 바로 미국과 중국의 첫 번째 자원전쟁이었습니다. 패권전쟁이죠. 미국은 역사적으로 세계 패권의 2위 국가를 그냥 놔두지 않습니다. 이게 전통적인 미국의 대외 전략이에요. 이건 꼭 아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미국이 바로 히토르를 때린 이후에 그 이후에 때렸던 게 바로 현재 조선업계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전통적으로 바이오업계가 있죠. 이 바이오업계에 관련 법률도 결국은 중국을 겨냥한 거고 중국은 이에 대해서 대항하기 위해서 현재 달러 패권에 대항하기 위한 금매수 그 다음에 해칭 그 다음에 주요 제재에 대해서 똑같이 다른 나라에 대한 허가권을 인정하는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국제관계의 질서까지 알아야 이 HLB가 왜 이런 호재가 터졌는지 이해하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결국 이 리보세라림에 대한 무용적 가치와 차후 판권 그 다음에 시장 규모에 대한 애상치가 현재 HLB의 강력한 주가 재료이자 모멘텀으로 작용을 하고 있고요. 이와 관련돼서 전혀 현재 흔들림이 없다. 이렇게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바로 HLB의 신약이 중국 간암치료의 가이드라인 거기에 표준치료제로 등재된 사실도 아실 겁니다. 결국 중국이 왜 이렇게 적극적이냐 결국 미국이 승인할 것 같으니까 지네들도 서둘러서 인정하는 모양새거든요. 미국만 인정하고 중국이 인정하지 않다면 이 패권을 뺏어갈까 봐 두려운 거죠. 결국 이러한 부분에 대한 수혜까지 HLB가 흡수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차트 한번 봐볼게요. 주가 재료와 모멘텀은 이미 체크했고요. 차트상 재미있었던 점이 뭐냐면 기존에 이 딱 고점이 있었잖아요. 이걸 쭉 이어보면 어때요? 네. 이때와 이때 정확하게 저항이었던 부분이 뚫어내니까 어때요? 지지로 바뀌었죠. 완벽하게 지지로 바뀌면서 정말 이 꼬리 하나로 딱 찍고 올린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영상에서 계속적으로 이야기 드린 거 바로 목표가 1차가 11만원 구간이랬죠. 네. 11만원 구간이고 그 다음에 다음 목표가 뭐냐? 16만원 구간이에요. 이거는 파동값으로 측정할 수가 있습니다. 파동값 12만 9천원도 어때요? 12만 6천원이 어때요? 1차 파동의 예상시였는데 3천원 차이 나고 어때요? 조정 나왔죠. 제가 계속적으로 이야기 드린 안심 탓적 8만 구간이었는데 정말 아슬아슬하게 8만 4천 딱 찍고 어때요? 이렇게 반등이 나왔습니다. 정말 세력들의 주요 움직임은 주요 매물대에서 파동값과 그 다음에 주요 구간에서 어때요? 딱딱 들어갔는다. 이러한 사실을 통해서 파트는 모든 심리적인 부분과 수급적인 특징 그 다음에 이미 답안지를 제시하고 있었다라고 저는 강조드리는 겁니다. 주가 방향성 추세는요. 계속적으로 저점을 올리죠. 결국 2년 동안 이상 세력들이 만든 박스권을 돌파했기 때문에 이제는요 신규 상승 파동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고 내릴 때 쫄려서 못 잡는 게 아니라 이게 곧 기회다. 저는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지금 주봉상 RSI 90 이상 과메수 영역을 해소하고 다시 한번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어때요? 조정이 나오려면요. 이 고점을 무조건 갱신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걸 뭐라고 해요? 하락 다이버전스를 만들려면요. 다이버전스가 괴리현상이죠. 이렇게 고점을 올린 상태에서 RSI가 한 이 정도 올라간 상태에서 고점이 낮아지는 이런 형태를 만들어야 상승의 힘이 일부라도 꺾이게 됩니다. 찾아보세요. 하락 다이버전스. 그 조건이 고점은 올라갔는데 RSI의 고점은 내려간 형태. 지금 그러려면 결국 이거 기존의 고점 12만 9천 원을 뚫어낼 수밖에 없다. 그게 전 16만 원 구간이다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꼭 지켜봐주시고 못 믿겠으면 딱 한 주라도 사서 직접 어때요? 검증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야기 드렸던 8자 매수가 손절가 6자 목표가 11만 그 다음에 16만 1차 2차 지금 그 시나리오대로 현재 흘러가고 있고 재료와 모멘텀도 이상무다. 다시 한 번 강조드리고 쫄 필요 없다는 거 그리고 흔들림 없이 원칙대로 매매한다는 거 강조 한 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못 믿겠다면 딱 한 줄어져서 검증을 좀 해보세요. 검증을 하고 진짜 그렇게 흘러갔을 때 제 채널의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계속적으로 HLB에 대한 어때요? 동향 파악은 제 채널의 영상을 꼭 확인해 주셔라 다시 한 번 강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목표가와 그 다음에 손절가 이러한 매수가 전체적인 내용들 체크해 드려서 대응하시는 데는 크게 문제가 없으실 겁니다. 하지만 주식시장이라는 게 어떤가요? 당장 1시간 뒤에도 2시간 뒤에도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게 바로 주식시장입니다. 제가 알려드린 이 대응 전략에서 크게 벗어나진 않을 건데 이와 관련해서 분명 시간이 지나면 대응 전략도 분명히 달라질 테고 그리고 갑자기 큰 게 한 번 오게 되면 바로바로 대응을 해야 되겠죠. 그런데 제가 영상을 찍어서 올리겠지만 시간도 소요가 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영상을 확인하고 대응하려면 대응 이후에 이미 손해를 본 상태 딱 이 그림처럼 된 상태에서 영상을 봐봤자 크게 도움이 안 되겠죠. 분명 제한사항이 생길 겁니다. 영상을 본 시점 이후에 그렇다면 실시간 대응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 이 부분들에 대해서 명확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미 시간차가 생기면서 나오는 대응 어려움들에 대해서 많은 댓글들 남겨주셨는데 그와 관련돼서 이 종목에 대한 실시간 대응 솔루션으로 실시간 대응 카톡방과 함께 1일 장전 대응 문자를 발송해 드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이야기 드렸듯이 영상을 본 시점 이후에 시장이 달라졌다거나 수급이 달라졌을 때 어떻게 대응할지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질문을 해오시더라고요. 그와 관련해서 많은 고민을 하다가 이렇게 해드리면 좀 낫지 않을까 조금 더 수익을 보시지 않을까 라는 생각에 이렇게 신청을 받게 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해당 종목명과 함께 문자라고 보내주시면 장전에 1일 대응할 수 있는 문자 발송해 드릴 거고요. 또는 실시간 대응할 수 있는 카톡방 신호를 바로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종목명 플러스 카톡이라고 문자 발송해 주시면 제가 전체적인 이 종목들에 대한 실시간 대응에 대한 어려움들 해결해 드릴 겁니다. 그렇다면 신청 방법이 매우 매우 궁금하죠. 제가 상단에 이렇게 제 개인 번호 오픈해 드렸고 010-5929-7823번으로 문자를 발송해 주시면 그게 바로 끝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문자가 낫다 어떤 분들은 카톡이 낫다라고 하시는데 본인들의 성향, 취향, 선택에 맡기시면 될 것 같고요. 영상을 보셨다면 반드시 대응하는 부분까지 챙기시기 바랍니다. 실시간 소통방 관련 대응 타이밍 신호 드릴 거고요. 바쁘시다면 어때요? 문자를 통해서 장전 또는 장중에라도 문자를 발송해 드릴 테니까 대응하는데 그동안 어려움을 겪으셨던 분들은 어때요? 지금 이런 기회를 활용해서 본인의 실시간 종목을 대응하셔라 그리고 수익을 지키셔라 라고 강조드립니다. 가장 좋은 건 사실 실시간 가격 대응인데요. 왜냐? 시장 수급이 바뀌거나 재료, 모멘터, 주요 공간을 돌파하는 순간에 어려움이 있으실 거라고 충분히 예상되고 그렇다면 아예 실시간 대응 신호를 받는 게 가장 좋다고 저는 강조드립니다. 신청 방법 위에 번호, 종목명과 문자 또는 종목명과 카톡 이렇게 남겨주시면 제가 확인 후에 24시간 이내에 답변 드리고 초대해 드릴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제가 수익을 내드렸을 때 저로 인해서 돈을 벌게 된다면 어때요? 맞습니다. 슈퍼챗 후원도 좀 해주시고요. 영상 밑에 댓글에 달러 표시 있는데 슈퍼챗 후원도 좀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지속적으로 제 영상 채널 시청해 주시면서 팬층이 된다면 저는 채널 성장을 꿈꿀 수가 있겠죠. 이렇게 도와드린 이유도 명확하고 저도 당연히 채널 성장하면서 투자 유튜버로서 좀 더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될 겁니다. 그래서 저는 시청자와 저 유튜버 사이 간에 어때요? 서로 윈윈할 수 있는 전략 이런 부분들 솔루션 제공해 드릴 테니까 혼자 제발 고민하지 마시고요. 상단에 번호로 구독자라면 문자 발송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추가적으로 여러분들한테 이제 종목 관련 세부적인 디테일에 대한 대응 전략, 자료 이 부분들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어떻게 이야기 드릴 건지 한번 체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핵심적이라고 할 수 있는 종목에 대한 매수 및 매도 대응 전략 결국 가격 전략 및 대응 전략에 대해서 이야기 드릴 겁니다.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국 이 영상을 보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부분이겠죠. 과연 어디서 사서 어디서 팔아야 되는가? 내가 물려 있는데 어떻게 대응을 해서 빠져나오고 수익으로 마감할 것인가? 결국 그 이유 때문에 영상을 시청한다는 건 너무나도 잘 알고 있고요. 그와 관련해서 이 매수 및 매도 대응 전략에 대한 주요 핵심 매수과부터 목표가, 손절가 이러한 내용들에 대해서 완벽하게 해당 종목에 대해서 정리를 좀 했습니다. 어떤 식으로 제가 구성을 해놨냐면요. 레포트 상에서는 이런 식으로 주요 기본적 분석과 기술적 분석, 차후 종목에 대한 전망과 그 다음에 어때요? 모멘텀에 대해서 완벽하게 정리해놨고요. 이 내용을 보시고 그대로 따라 하셔서 수익 내실 수 있게 정리를 해놨죠. 그러면서 발행 콘텐츠 보면 핵심적인 주요 종목에 대해서 하나하나 이렇게 레포트를 쭉쭉쭉 만들어서 주요 핵심 종목에 대해서 그냥 보고 따라할 수 있도록 만들어놨습니다. 한번 어떤 식으로 구성되는지 보여드리면요. 바로 화면 똑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쭉 구성되어 있고요. 이렇게 주요 핵심 자료에 대해서 공유 드리면 여러분들은 그냥 그대로 따라 하시면 된다. 결국 어디서서 어디 파는지 핵심적인 대응 전략 갈 글이 적혀 있고요. 추가적으로 이 대응 전략집 안에는 주요 차트를 통해서 어디예요? 네 맞습니다. 현 추세와 주요 진입 포인트, 가격적인 전략을 완벽하게 보고 왜 이 구간에서 대응해야 되는지 근거를 통해서 어때요? 투자의 매매 기준을 갖고 대응하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투자 포인트 및 주요 기업 개요와 그 다음에 추천과, 목표과 모두 정리해드리니까 그냥 시간이 없으신 분들은 보시고 그냥 걸어두고 그대로 따라 하셔서 수익 내시면 됩니다. 지금 보시면 이렇게 주요 핵심 매수가와 추가적으로 미공개 정보적인 부분까지 포함해서 주요 수급과 주요 매집 세력에 대한 부분들 매우 매우 궁금하시죠? 이런 부분들도 주요 평당가 산출과 그 다음에 주요 매물대의 의거에서 핵심적인 매매 근거를 같이 포함해 드리고 있습니다. 결국 제가 왜 바로 영상에서 가격 전략을 공개하지 않는지 궁금하실 겁니다. 야 바로 속 시원하게 얼마에 사고 얼마에 파는지 알려달라 하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그 이유는요 이 유튜브에서 가격을 공개하게 되면 이 다른 많은 유튜브 영상에서 이것을 카피하거나 재사용하거나 한마디로 복사 및 재배포로 다른 업체들이 사용하는 사례가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저희를 사칭하는 주요 광고 계정과 사기까지 등장하게 됨으로써 이와 관련해서 핵심적인 컨텐츠를 보호하고자 핵심적으로 이 시청자 그리고 인증된 구독자가 아니라면 가격 전략은 어때요? 바로 공개하지 않을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신청을 하느냐 그 부분들을 이야기 드릴 겁니다. 보시면 이 대응 전략과 실시간 참여해서 종목 질문하는 부분들 그리고 종목 대응 자료를 신청하는 방법 아주 아주 간단합니다. 지금 상단에 보시면 제 개인 번호 오픈해 놨고요. 010-5929-7823번 여기로 해당 종목명 간단하게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그게 끝입니다. 어떤 식으로 제가 카톡방에서 이런 식으로 어때요? 종목 분석도 취합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런 식으로 요청하는 분들에게 모여서 주주 카톡방에서 이 링크로 해당 종목에 대해서 해당 레포트 가격 전략까지 아까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공유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난 이게 더 알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 추가적인 종목들 이렇게 유튜브 라이브 영상하고 그다음에 요청 종목을 기반으로 어때요? 영상을 촬영해서 올려드리고 있죠. 한마디로 첫 번째 카카오톡을 통해서 주요 질문과 실시간 참여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주요 레포트들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요청하시면 주요 핵심 대응 자료 요청하시면 제가 어때요? 해당 링크 이런 식으로 발송을 해드린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실시간으로 좀 듣고 싶고 영상으로 좀 풀어달라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유튜브 영상을 통해서 저희가 올려드리고 공유해 드리고 있습니다. 물론 공유 영상, 공개 영상도 있겠지만 비공개나 또는 일부 공개로 핵심적으로 같이 공개해 드리고 있으니까 이 종목에 대해서 많이 궁금하시거나 대응 방법에 대해서 걱정이신 분들은 망설임 없이 해당 번호 010-5929-7823번으로 종목명 적으셔서 문자로 보내주시면 제가 순차적으로 답변해 드리고 그와 관련해서 이렇게 종목 대응 방법이야 그 다음에 자료들 같이 드리고 있다는 거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해주실 건 너무나도 간단하죠? 번호로 종목명 남기면 그게 끝입니다. 그러면 제가 이 내용들을 확인하고 순차적으로 해당 카톡방에 초대해 드리거나 또는 나는 카톡방 싫다, 자료만 받아보고 싶다 하신 분들은 해당 종목에 대한 레포트, 접근 권한, 링크 이런 식으로 발송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매우 매우 간단하죠? 자, 여러분들이 결국 이렇게 요청을 하시면 저 같은 경우 원하는 건 딱 한 가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영상에서 꼭꼭 눌러주시고 저 채널 성장할 수 있게 힘을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수익과 정보를 찾아가시고 저는 채널 성장을 통해 다시 한 번 크게 도약할 수 있겠죠.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대부분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러한 질문과 요청을 좀 남겨주셨습니다. 실시간으로 소통하고 종목 대응하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실시간으로 소통받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 의견들이 좀 많았고요. 그와 관리로 제가 여러 가지를 고민을 하다가 다음과 같이 실시간으로 소통을 좀 하고 종목 대응하면서 종목 추천까지 드리는 소통 창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종목 소통 매매 방에서는요. 시황 분석과 그 다음에 종목 추천, 차트 교육, 그리고 종목 분석 공유와 마지막으로 실시간 라이브 방송까지 여러분들하고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창구들을 대부분 운영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보면요. 어떤 부분이냐. 일단은 레포트 부분에서 보시면 종목 추천에 대한 부분 계속적으로 레포트 발행하고 있고요. 이러한 레포트 받고 싶으시다면 어때요? 이 링크들을 저희가 어때요? 발송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텔레그램 방을 통해서 주요 마감 시황, 그 다음에 주요 핵심적으로 장중에 있을 스케줄들 그리고 여러 가지들 계속적으로 시황 남겨드리고 있죠. 그리고 중간중간에 어때요? 소액으로 단타 치실 수 있도록 간단하게 한 종목에서 두 종목 정도 종목 추천을 좀 드리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어떻게 운영을 하는지 내용들 한번 정리를 좀 해보면요. 이렇게 주주 실시간 되는 카톡방에서 종목 추천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종목 분석도 취합해서 올려드리고 있고요. 그 다음 텔레그램 방을 통해서 어때요? 이렇게 종목 추천들 계속적으로 문자와 함께 발송해 드리고 있죠. 이런 식으로 텔레그램 방, 카톡 방, 그 다음에 문자 다양한 창구를 통해서 종목을 추천해 드리고 종목을 대응하고 그리고 종목을 분석했던 부분들을 실시간 물어볼 수 있는 창구들을 대폭적으로 마련을 했고 어떠한 방법이든 상관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소통할 수 있는 부분으로 종목 추천받고 대응해 드릴 수 있도록 모두 마련해 드렸습니다. 지금 보시면 이렇게 급등주 딱 한 개 수익나는 종목들 카톡과 그 다음에 텔레그램 그리고 문자로 매일 하루에 한 개에서 두 개 정도까지 발송해 드리고 있고요. 이렇게 매수 신호를 통해서 매일 일일별로 추천해 드리고 있죠. 그리고 매수가 끝이냐 그게 아니라 주요 핵심적으로 매도 신호까지 같이 나간다는 점 이러면서 소액으로나마 조금씩 단타하면서 추매 자금도 벌고 그 다음에 신규 통금 확보도 하고 이런 식으로 매일매일 재미있게 주식을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카톡방, 텔레그램 방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종목 추천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 한번 체크해 두시고요. 그렇다면 이렇게 추천한 종목들이 어떤 식으로 수익이 나는지 한번 잠깐 보여드리면요. 이렇게 주요 구간에서 물어보시면 매도 신호 이후에 수익 났다고 많은 분들이 수익 인증도 해주시고 추가적으로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도 많은 소통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수익 인증을 직접적으로 해주시면서 핵심적으로 우리가 종목 추천을 한 이후 끝이 아니라 이렇게 대응하면서 수익 인증을 통해서 서로 소통하면서 그 다음에 결과를 인증하고 있다는 부분들 다시 한번 이렇게 자료 한번 보여드렸습니다. 사실 이런 자료들 너무나도 많습니다. 사실 유튜브 상에서나 여러 가지 주요 수익 인증 부분들은 사고 넘치는 부분이죠. 결국 수익이 났을 때가 아니라 수익이 잠깐 마이너스로 있었을 때 울렸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가 가장 많이 궁금해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시간 소통방에서 그리고 종목을 바꾼 할 때 이렇게 중간중간 문의할 수 있는 창구가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할 수 있죠. 보시면 이런 식으로 하루 1일 단타 그리고 보통 7거래일 내에서 주요 종목들을 빠르게 회전률 높게 가져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다 보시면 이렇게 하나하나 소통하면서 인증해 주시는 부분들 같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조드릴 게 뭐냐면요. 첫 번째 소액으로 하셔라. 이 소액을 통해서 어때요? 계좌의 회전률을 높이는 방법. 현 시장에 대응하는 방법이죠. 두 번째 같은 경우는 현재 물려있는 종목이 있다면 대응할 수 있는 자금으로, 추매 자금으로도 쓸 수 있죠. 세 번째 그냥 물려있기보다는 그리고 현금이 없다고 관망하기보다는 이렇게 적극적으로 주요 종목에 대해서 수익 났을 때는 중간에 갖고 있는 종목들을 조금씩 잘라내면서 계좌 자체가 계속적으로 매수배도를 통해서 수익률을, 누적 수익률을 극대화할 수 있게 대응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는 한 번 사놓고 쭉 오르는 부분만 기다리고 있는데 사실 이러한 매법은 누적 수익률이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결국 중간중간에 사고팔고 하면서 주요 구간에서 분할 매도와 분할 매수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핵심적으로 크게 리스크는 줄이고 그다음에 수익은 극대화할 수 있는 대응 방법으로 실시간 소통하면서 잡아들이고 있죠. 지금 보시면 이 당일 급등주 단타 종목들 신청하는 방법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단에 보시면 번호 제가 개인 번호 오픈했고요. 010-5929-7823번 상단에도 똑같이 나와 있습니다. 이 번호로 구독 버튼 누르신 다음에 문자로 구독이라고 남겨주시면 제가 순차적으로 종목들 주요 시간대 장중 시간대에 발송해드리고요. 추가적으로 어때요? 각 종목들에 대해서 대응까지 소통해드리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만 추천받는다 하더라도 정보로서의 가치와 시장 주도주로서의 어때요? 주요 대응, 그다음에 소액으로나마 주매 자금도 마련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게 될 겁니다. 지금 보시면 이렇게 주요 세력들이 강인의 주도주를 선택하고 수급이 몰리는 부분들의 특징을 잡아서 어때요? 이러한 주요 수급에 대한 다시 한번 조건 검색식으로 검증을 한 이후에 정말 엄선해서 어때요? 여러분들한테 하루에 한 종목에서 두 종목 수매 자금들 그리고 소액으로나마 어때요? 누적 숙률 분리시라고 이렇게 하나하나 대응하면서 종목 추천까지 같이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 하는 고민이 있죠. 내일은 뭘 살까? 지금 뭐 사야 될까라는 고민에 대해서 핵심적으로 종목으로 결국 결과로 검증해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종목 추천을 드릴 땐 세력들이 당일 주도주로 움직이는 세력 시간에 파악을 해서 두 번째 조건 검색식으로 다시 한번 확인을 한 이후에 그런 종목들 10종목에서 15종목 정도가 뜬다 하더라도 엄선해서 한 종목에서 딱 두 종목만 발송함으로써 신뢰성과 함께 빠르게 수익 도달할 수 있도록 어때요? 여러분들한테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저에게 뭘 해주셔야 될까요? 맞습니다. 기부앤테이크죠.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채널 성장을 하고요. 여러분들은 수익과 함께 하루하루 단타 가져가시면서 중간중간에 매수를 한 이후 어때요? 불안하죠. 과연 올라갈까? 어디서 팔아야 될까? 이런 고민들 많으실 텐데 실시간으로 소통하면서 지금 사도 되는지 팔아도 되는지 언제 팔 때인지 결국 사는 건 쉽지만 가장 어렵다던 이 매도 시점에 대해서 실시간으로 잡아드리고 추천드리고 소통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꼭 기억해 두시고요. 이렇게 하루하루 재미있게 당일 주도주에 대해서 종목들 받아가시고요. 딱 한 주라도 한번 사보셔서 수익이 나셨다면 하루하루 검증하셔서 재미있게 어렵게 물려있는 투자가 하니라 어때요? 현재 시장에서 수급주 그리고 주도주 위주로 매매하면서 빠르게 회전률을 높일 수 있는 대책으로 전략으로 그렇게 투자 전략 포트폴리오 가져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꼭 그렇게 추천드리고 있고요. 지금까지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그리고 이렇게 저희랑 함께하면서 실시간으로 대응도 받고 그 다음에 종목 추천도 받고 사실 생각이 1%라도 있다면 상단에 번호로 간단하게 구독 버튼 누르신 이후에 어때요? 구독이라고 남겨주시면 제가 순차적으로 초대해드려서 카톡방이든 텔레그램방이든 또는 문자든 다양한 경로로 이렇게 저희와 소통할 수 있다는 거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